대전시가 올해 1천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차 신청을 받습니다. 대전에 사업자 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액 중 3%포인트를 대전시가 지원합니다.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나 금융기관 대출 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제외됩니다.